야담 이야기 서방님과의 첫날밤에 신부는 비명을 지르는데 아주 먼 옛날 림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실을 상처하고 후실을 맞아들여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선실과 후실에서 낳은 나이가 비슷한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선실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재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실의 아이는 머리가 둔하고 공부도 못하며 가진 재주가 없었습니다. 후실은 남편의 눈을 무서워 겉으로는 선실의 아들을 예뻐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선실의 아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선실애가 16살 먹는 해에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잔칫날 진사는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를 위해 찾은 손님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실 아들 신혼부부 내외도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에야 방에 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갔던 신부가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신부의 아비가 방으로 부리나케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방에는 목이 잘린 신랑의 몸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벌벌 떨고 있는 신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잠결에 싹둑하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난군님의 목을 끌어들고 나가는 걸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는 아비교환, 그야말로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림진사는 신부의 집을 의심했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일을 벌인답니까? 믿어주세요. 신부의 집에서는 자신들의 결백을 믿어달라 애원했습니다. 림진사는 증거물도 없이 계속해서 신부 집을 추궁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덮어놓고 죄를 들 씌울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목 없는 아들의 몸만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첫날밤 신랑을 잃은 신부만큼 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부는 죽어도 림간의 귀신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랑의 목을 베어간 원수를 찾아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신부모한테 장사 미천을 얻은 신부는 남복을 차려입고 자파상에 차림새를 하고 원수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탐문을 하였으나 원수를 찾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신부가 큰 길에서 점을 치고 있는 늙은 점쟁이 봉사를 만났습니다. 점을 볼 수 있습니까? 신부가 봉사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채가 비싼데 괜찮겠어? 봉사의 질문에 신부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점을 보는 것이 얼마나 비싸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봉사 점쟁이는 한 번 점을 보는데 복채를 천냥씩 내야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처지를 점치고 싶었지만 손에 쥔 돈이 500냥밖에 되지 않아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점을 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물러가고 나서도 신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자리에 있자 점쟁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싶은 것은 있사오나 복채가 모자라서 점을 보지 못하나이다. 신부는 일부러 사내처럼 목소리를 두껍게 만들어서 대답했습니다. 자네 여자 아닌가? 대뜸 신부에게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하십니까? 음원을 가장해도 나를 못 속이네. 점쟁이에게 호감이 생긴 신부는 그간의 불행사를 점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점쟁이는 혼자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점괴가 나왔다며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신랑의 목은 림진사 사랑채 창고 앞밀가로 도게 있네. 그걸 찾아 진사에게 드리면 알돌이 있으리라. 신부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마치 자신의 꿈에 나타나 신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신부의 꿈에 신랑은 찾아와 이런 말을 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신부는 점쟁이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는 그 길로 즉시 림진사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바삐 걸음을 옮기던 신부는 다시 한 번 돌아와서 인사를 올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점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부는 산신영이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잠시 환상에 빠졌던 것인지 어쨌든 정신을 다잡고는 림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파상 차림새 그대로 림 씨의 집을 찾은 신부는 물건을 앞에 늘어놓고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이것저것 고르느라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니 노비 하나가 밥을 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쌀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갈 때를 노려 창고로 같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아버지의 후실이 열쇠를 쥐고 쌀을 떠내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 신부는 흰 도복 차림새를 하고 신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림진사는 신부를 집에서 쫓아내고는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는 새벽부터 다시 림 씨 집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면 여한이 없겠다 애원했습니다. 림진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부탁하는 신부를 참아 모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림진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고 안에 밀가루 독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사는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로 후실은 창고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사가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밀가루 독을 해치니 아니나 다를까 흰색 보자기 꾸러미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는 아들의 골이 있었습니다. 진사는 종을 시켜 후실을 묶어서는 고울 원님에게 상소했습니다. 원이 집장사령을 불러 주리를 틀게 하고 자백을 시키니 후실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후실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신복에게 자객을 얻어 신랑의 목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원의 윤햴를 받은 진사는 손수 후실과 후실의 아들 그리고 선실 아들의 목을 뱀 자객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 절반은 노복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신부에게 주고는 첩첩산중으로 돌을 닦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명당이라 불렸습니다.